오늘은 롯데리아 먹어볼게요 아 뭐야 아 롯데리아 와버렸잖아 아 젠장 이거 아유 망했네 이거 아유 아유 맛있는 거 나와라 아니 왜 안 싸우는 거야 왜 도대체 롯데리아를 안아가지고 아아아아 와 아빠 와 벌써 먹어도 돼 저기 뭐야 뭐 이런거야 설마? 아 설마 먹을 수 있겠지 넌 먹어도 될 것 같아 소화될 것 같아 안녕히 가야 되잖아 포럼 라이더를 기다리는 뚱떼이 이러다 유튜브 대표 뚱떼이 된다니까 빈이 됐어. 소름 라이드. 너무 무서워. 여기 아래 있는 물 마시면 안 되는 건가? 긴장 풀 때는 녹차가 짱인데. 자, 올라간다. 뛰었어. 미쳤다. 살려주세요, 여러분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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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인데 큰일 났다. 뭐야, 뭐야, 뭐야. 끝나고 말이야, 또? 너무 무서워. 잘해주세요. 너로, 아하. 들어갑니다. 내려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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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어. 와... 오오오오 Yongang 포착 이쁜 기간인디 하하 cetera 기사 맛있네 아빠 빨리 침대해 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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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롬 롬덱 롬더 아우 볼도 안 돼 아 뭐 룩 붙지 않아 아직 우주물을 지낼 수 있을까 김민지가 김민지를 탔어 김민지 벙커퍼가 있어 먹고 있으면 거 같은데 음 별로겠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긴 친구 먹으러 왔어요 끼유 아 뜨거 아 뜨거